그리고 여러분들 마인드 얘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좀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무슨 모범이 되는 어른의 삶을 막 살고 있지는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부끄럽긴 한데 선생님도 아직은 좀 철닭선이가 없는 어른이라 충고나 조언 따위를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시 시장에서 하나의 쓸모, 쓸모 사용 가치 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자부할 수 있겠지만 사회문화 강사로서 인생선배로서 그게 모범적인지는 스스로 의문이긴 하네요 이런 말은 해주고 싶어요 뭔가 재수하면서 엄마, 아버지한테 또 미안한 생각이 안 들면 또 그것도 불효자지 당연히 죄송하고 입시 한 번에 딱 끝내서 그냥 부모님의 자랑이 돼주고 싶기도 하고 집안 형편도 만만치 않은데 재수한다고 또 1년 내내 학원 다니고 책 사서 하고 메가패스 이거 하나 끊는 것도 괜히 부담 지어드리는 것 같고 해서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냥 재수 결심할 당시에 잠깐만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 1년 내내 주눅들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죄진 사람처럼 이러지 말고 나중에 그렇게 주눅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책 한 권 사야 되는데 참아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예쁜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예쁜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책을 사야죠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 책을 안 삽니까? 그거 사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냥 막 그냥 책 안 사고 선생님이 지금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허접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안 사도 되는데 꼭 필요하다면 사서 보는 게 당연히 더 좋잖아요 그죠? 도표통계 특강 책 옛날 게 있는데 어디 찢어지고 어디 문제도 심판이랑 바뀌어 있고 막 그런데 엄마한테 2만 몇 천 원을 또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가지고 그냥 화면 띄워놓고 그냥 이거 보면서 자기가 메모하면서 그럼 얼마나 비효율적이겠냐고요 그죠? 선생님은 그거를 내 말을 똑같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돈 몇 만 원 가지고 효도할 생각 하지 마시고 부모님한테 신세 지는 김에 여러분들이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신세를 지세요 어집지 않게 신세 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제대로 못하고 집에 가서는 주눅 들어있고 부모님 걱정하느라고 돈 몇 푼 아껴보겠다고 내가 공부하는 거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더 불효자 됩니다 나중에 이번 재수하면서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거 엄마,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걸 딱 이뤄내면 엄마, 아버지가 여러분들 학원비나 메가패스 비용이나 교재비 때문에 여러분들 불효자라고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하면 그 자체로 그보다 더 큰 효도가 또 어디 있습니까? 그죠? 진짜 효도는 나중에 책값 몇만 원 아껴서 하지 마시고 연봉 10억, 20억 되는 훌륭한 사람 되셔서 부모님 그냥 대저택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런 꿈을 꾸면서 효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예쁜 마음은 알겠다고요 여러분들 효자인 건 알겠는데 그걸로 왜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집에서 쾌활하게 묻고 엄마, 신세 좀 집시다 내게 자꾸 책값 달라고 해서 미안한데 내가 나중에 천배만배로 갚을게 나 이거 재수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대신에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하고 집에서 좀 한 번 더 웃고 여러분들이 주눅 들어있으면 엄마, 아버지도 어디 나가서 되게 자제분은 어떻게 이번에 어느 대학 갔어? 그래도 막 주눅 들어와서 그냥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쾌활해야 엄마, 아버지도 밖에 나가서 재수해 근데 이 새끼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대로 갈 거 같아 이런 마음을 들게 해야죠 그렇죠? 선생님이 너무 남의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여러분들보다 몇 십 년 더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가 안 돼 봐서 못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너무 투명인간처럼 살지 마세요 물론 잡다한 인간관계를 좀 끊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인간관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3월을 맞이해서는 안 돼요 재수 결심했다면 공부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공부하는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, 선생님 이런 관계 빼고는 어지간하면 정리정돈하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마치 세상에서 뿅하고 사라진 사람처럼 잠숫한 사람처럼 재수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끔 친구랑 만나서 영화 한 편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재수생이라고 해서 무슨 감옥 생활하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예요 활발한 연애? 이런 거는 좀 반대예요 혹시 여자친구, 남자친구가 있더라도 재수하는 기간은 딱 날 정해서 이때만 잠깐 잠깐 학원 갔다 오는 길에 한 번씩 보자 이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럴 때는 아니잖아, 얘들아 그럴 거면 재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아니라면 적당히 계획 세워서 서로 얼굴 안 까먹게 만날 정도 그 정도야 난 괜찮다고 봐요 집에서는 반대하시겠지만 그렇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 너무 깊은 인간관계 이런 거는 맺을 필요는 없겠지만 누구랑 누구랑 싸웠는데 내가 그 가운데 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 사연을 만들지 마셔야 돼요 이런 사연은 만들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뭐 일단 자기부터 챙겨야지 누구 챙겨줘야 되고 누구 배려해줘야 되고 이런 인간관계에 들어가진 마세요 다만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뭐 그냥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들어가고 카톡 하면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좀 떨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조차도 막 다 막으면 사람이 너무 상막해져서 우울해져요 그리고 동력이 떨어져 나중에 봄 타고 여름쯤 가면 벌써 이미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난 독종이다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적당하게 불필요한 관계들은 조금 멀리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관계들은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조언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 그저 1년 더 한다고 그냥 성적 오르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무 오바해서 여름방학 이후에 해야 될 작업들을 상반기까지 끌고 와주고 미리 하지 마라 좀 더 탄탄하게 개념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한 번 다지고 올라가는 시기를 꼭 가져라 선생님 생각에는 2월부터 한 3월 4월까지는 기본기에 충실한 시간을 그래도 가지셔야 돼요 너무 오바해서 혼자 파이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4월 달인데 파이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상반기에 요일 꼭 정해서 사탐학습하라는 얘기 했어요 여름 이후부터는 사탐학습 비중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집에서는 효도하세요 효도하되 주눅 들어 있지 마시고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부모님 더 괴롭히는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 낫지 마시고 좀 쾌활하게 웃으면서 생활하시고 주변 관계 지인들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뀔 때가 됐어요 조속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저는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수능만큼은 사회문화 꼭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함께 호흡하면서 영상으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간이 캐스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재수하는 거 너무 쫄지 마시고 너무 어두운 마음 갖지 마시고 쾌활하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1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건강관리 잘해서 재수 안 한 사람보다 1년 더 살면 되잖아 1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무튼 아 gods 이정 세 summer 최선 도시